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주의 낮 최고기온은 35.5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더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활동하시는 오후 시간대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30도, 포항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당분간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만 지나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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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